술을 마시고 바다에 들어갔던 60대 남성이 숨졌습니다. 속초 해경에 따르면 오늘 오후 3시쯤 속초시 청호동 아바이 해변에서 62살 A씨가 술을 마시고 혼자 바다에 들어갔다 움직임이 없는 것을 발견한 물놀이객들이 구조해 병원으로 이송했지만 결국 숨졌습니다. 이보다 앞선 오후 2시 반쯤에는 고성 자작도 해변 인근에서 윈드서핑을 하다 표류하던 50대 남성이 해경에 의해 구조됐습니다.